다읍 이야아 피곤엥 화이팅 오픈しました 오픈しました 1 5 2 뭐야 너무 쉬운거 아니야? 3 3 4 4 4 5 5 6 어 추 konst here Stern wa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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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볼게요 개 목AT 아니야! 아 놔! 전시 저는 그냥 저는 막 먹어요 요구르트에 빠져있는데 요구르트? 왜왜? 오늘 아침에 먹어야 되는 그게 우리 코베 음식 선택 디저트를 선택하러 갑니다 먹었던 요구르트랑 아이스크림 거선이 아주 세련됐어 오! 너무 괜찮네 헤헤헤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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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나 서로 고소하겠어 왜? 지금 빨리 경찰서 가서 고소하시고 진심이야? 땀샘이 얘기가 다 맞고 있어서 여기 땀 지금 물 보였어요 저는 지금 장난을 장난으로 말했지만 사실 날씨가 되게 덥거든요 사실 오늘 먹으면서 얘기해 저희도 열심히 해서 상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해서 상권 받을 수 있도록 빠샤! 빠샤! 일단은 우리 현대 나오지 않는다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아하 으아아 으아아 всю 큐 큐 큐 큐 큐 큐 큐 우리의 반응을 찾아뵙겠습니다. 저희는 우리의 main dancer, 정말 귀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는 그리고 잘 했어요. 여러분들. 조심해! 조심해! 다음은 첫 번째 시즌 이제 다음은 에이 아 이거 이렇게 찍혔으면 좋겠네요. 이건 레전드와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